자 이번에는 라이코 4성이 나왔습니다 와 자 지금까지 저희가 4성을 요거랑 요거를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4성입니다 라이코 와 좀만 더 빠르게 어 먼저 있다 자 제트기술 찬스 와 아 México 제트 개설 찬송 와 히트 좋았어 바운드 앞에 다 히트 제발 벗겨 와 괜찮아 좋았어 거북아 메가지나 찬스 자 메가지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 육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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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에스트로 배틀 에스트로 배틀 에이 끝